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오늘 버클리 아카데미 제임스에서 원장님과 함께하는데요. 원장님 또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요즘 매일 코로나가 대학 입시나 이런 게 영향을 끼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계속 새로 새로운 정보들이 매일매일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정보를 분석하고 또 이제 그러면 우리 학생들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트렌드나 그게 맞게 할 수 있도록 지금 여러 가지 분석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 매거진에서도 또 기사 잘 읽었습니다. 코로나와 관련해서 입시에 어떤 영향을 미친지에 대해서 칼럼을 써주셨는데요. 워낙 하루가 다르게 지금 변화하고 있는 사회 그리고 또 교육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알기로는 AP 테스트가 지난 주 중인가 있었죠? 네, 계속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도 이제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또 어떤 학생들은 다시 봐야 되고 그런 것도 있거든요. 제가 아는 분도 자제분이 이제 AP 테스트를 치는데 집에서 치다 보니까 모두가 정말 죽은 듯이 조용히 시험을 칠 때 정말 건들지 못하고 다 같이 시험 치는 마음으로 하루를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네, 잘 하셨네요. 그래서. 그래서 행여나 점수가 조금이라도 더 잘 나와야 되니까요. 제가 제 학생들하고 얘기해 본 결과 좀 쉬웠다고 하는 학생들이 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쉽다면 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쉬우면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친구들은 조금 싫어하죠. 내가 더 잘할 수 있는데 그게 또 부각이 되지 않으니까요. 네, 그렇지만 이제 AP가 퍼펙트 스코어 받을 수 있는 그 레인지가 좀 넓기 때문에 괜찮을 거예요. 네, 그래서 지난주에 또 AP 테스트 있었는데요. 아마 집에서 다들 발소리도 못 내고 온라인 시험 치는 우리 친구들 서포트해 주시느라 학부모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름 학기도 이제 곧 시작을 하는데요. 저도 종종 보니까 이렇게 졸업 가운 입고 공원에 나와서 사진 찍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친구들 이제 졸업식을 못하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건가요? 네, 좀 안타까운 점들이 학생들이 이제 졸업을 하면은 이제 좀 프라미라든지 이런 졸업식에 대한 그런 로망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걸 하나도 못하게 되고 또 친구들이랑 이렇게 만나고 이런 시니어라이러스 같은 것도 좀 즐길 만도 한데 지금은 그런 게 할 수 없어서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좀 정말 학창 시절에 가장 또 화려하게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즌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졸업생들 참 아쉬울 것 같습니다. 입시 트렌드 여전히 바뀌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시험도 옵셔널에 대해서도 어떤 학교는 또 다르게 적용한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이제 많은 학교들이 테스트 옵셔널로 많이 가는 지금 트렌드거든요. 그렇지만 말씀드렸다시피 학생들은 그 옵셔널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옵셔널이라는 단어를 보시면은 꼭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입시 같은 거나 앱미션 같은 거에서 볼 때는 다른 학생들이 없는 자료, 좋은 자료를 갖고 감을수록 그게 더 좋게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지난 인터뷰 때도 팁을 주셨지만 옵셔널이 아니라 필수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전 세미나 정보도 저희가 받을 수가 있나요? 네, 저희가 매주마다 지금 웨비널로 여러 가지 바뀌는 상황이나 아니면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하고 있고요. 저번 주에는 저희가 이제 파이낸처에이드 거기에 그거에 대해서 웨비너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앙콜 프레센테이션 그런 거를 준비하고 또 새로운 정보가 나오면 나올수록 또 매주 웨비너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입시에 미치는 영향도 크고 계속해서 그 정보에 관련해서 업데이트를 해서 세미나도 진행을 해주고 계신데요. 또 프론트 데스크에 연락하셔서 이전 세미나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정보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집에서 우리 친구들이 있는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래서 기간이 오래되면서 학교는 학교대로 또 부모들은 부모대로 아이들 아이들대로 뭐 이 시기를 어떻게 잘 지나가야 될지 늘 고민인데요. 여름 수업이 특히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여름 학기 때 아이들이 굉장히 부족한 것도 보충하고 긴 여름방학을 알차게 보내기 위해서 사전에 코스도 듣고 뭐 이렇게 하는데요. 버클리 아카데믹 같은 경우는 여름 수업 어떻게 진행을 할 예정인가요? 네, 지금은 봄 학기를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하는 것처럼 저희도 이제 여름은 예상대로 아마 온라인으로 할 것 같은데 그렇지만 저희는 상황이 어떻게 금세 바뀔 수도 있으니까 둘 다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황이 좀 더 안전해지고 그러면 이제 인퍼슨 클라스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둘 개를 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인퍼슨 클라스로 오픈을 하더라도 이제 온라인 옵션을 원하시면 그것도 계속 진행할 거고요. 그렇군요. 그렇지만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학생들과 이제 선생님들의 안전이니까 그렇죠. 그 디스트릭트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거를 다 검토를 해서 진짜 제일 안전할 시기 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네, 지난번에도 소개해드렸지만 6월 1일부터 이제 버클리 아카데미의 여름 학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5월 29일까지 등록할 때 10% 할인이 적용된다고 해주셨었는데요. 또 코로나 때문에 학원에 가서 등록하는 게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온라인이나 전화로도 등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5월 29일까지니까요. 정말 7일도 남지 않았네요. 그래서 할인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게이트웨이 패키지도 역시 계속 받고 있네요. 네, 지금 1차적으로 가입한 학생들이 많거든요. 특히 지금 이 사태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의문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 게이트웨이 패키지 그리고 저희 대학 입시 패키지거든요. 그게 굉장히 좀 인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그걸 받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지원을 받는 상황이고요. 그거에서 의문이 있으시거나 그러면 저희 오피스가 다 오픈이거든요. 그래서 소셜 디스탄싱 세이프티 가이드라인이 다 되어 있고 드라프업 스테이션, 픽업 스테이션도 다 되어 있으니까 안전하게 들으실 수도 있어요. 좋습니다. 5월 29일까지 등록할 때 10% 할인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서둘러서 또 상담하시고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 안내해 드릴게요. 972-515-0330번입니다. 버클리 아카데미 제임스 서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 궁금한데요. 매번 주제가 열릴 때마다 저도 사실 아직까지 입시를 치르는 학부모는 아니지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어떤 주제인가요? 네,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이제 좀 무기력해진 학생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그 학생들을 저희가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또 부모님들이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을 하려고 왔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하고 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오늘 정보인데요. 사실 특히 사춘기 아이들 막 에너지가 넘치는데 우리 특히 남자 아이들은 이게 주체가 안 돼서 집에서 뛰고 막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3월 달부터 이제 방학이 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름방학이 코앞인데도 그거를 못 느끼는 학생들과 부모님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일상이 계속 지속되고 있으니까 이게 한 달, 두 달, 이제는 몇 달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야기 없으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학생들도 지치고 또 부모님들도 지쳐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도우면 좋을지 오늘 무기력해진 우리 아이들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그렇다면 아무래도 사실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기는 어려운 때죠. 지금 뉴노말이라고 해서 교육계도 역시 노말로 돌아가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네, 대학들이 특히 지금 비상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학교들도 지금 여름방학을 굉장히 좀 숨을 쉴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이제 가을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데 무슨 모든 이런 뉴스나 이런 거를 보면 가을학기가 어떻게 될지 진짜로 아는 사람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하는 가운데서 그 불확실한 그런 미래 때문에 학생들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이 굉장히 좀 힘들어하시죠. 그래서 아마 많은 학생들이 집콕하면서 방콕하면서 특히 집콕이라기보다 자기 방에서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아이들도 많이 있는데 사실 규칙적인 생활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원장님. 왜냐하면 학교에 가면 루틴이 있고 등교하는 시간, 학교하는 시간 맞춰서 뒤에 액티비티도 있고 사실 저녁 먹고 쉬고 그 정도잖아요. 사실 뭐 부족한 과제를 한다든지 학원에 가서 보충을 한다든지 그런 정도인데 지금 그게 전혀 없는 상태니까요. 네, 그리고 지금 학기는 그래도 이제 학교 측에서 그런 온라인 수업이나 그런 거를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의 규칙적인 생활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제 여름이 시작되면 그것마저도 없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모님들도 이제 이게 맨 처음에 시작하셨을 때는 이제 의욕이 있으셔서 이렇게 계획을 짜주시다든지 이러다가도 이제 이게 한 달, 두 달이 되니까 또 부모님들도 이제 힘들어지시죠. 그래서 TV 그만 봐라, 게임 그만해라 이러시던 부모님들이 이제는 그냥 손 놓으신 분들도 있고요. 네, 정확하게 프로세스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초기에 그래도 좀 루틴을 잡아주고자 같이 이렇게 좀 세팅도 하고 온라인 수업을 이렇게 이렇게 해보자라고 하다가 사실 그 관리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또 실업 상태나 재택근무 상태로 있다가 다시 일터로 지금 돌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경우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특히 이제 그거를 준비를 안 하신 분들이라든지 준비를 안 한 학생들이 지금 좀 혼돈 상태에 빠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꼭 필요한데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도와주면 될까요? 첫 번째부터 소개를 해드리면 좋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해야 할 게 이제 새로운 목표, 목표에 대해서 이제 자녀와 함께 정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나 이런 거 보면은 큰 목표가 없는 아이들도 갑자기 코앞에 있는 목표들 때문에 테스트가 있다든지 아니면 SAT가 있다든지 이런 게 있어서 그걸 딱 바라보면서 노력을 할 수 있고 이렇게 좀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특히 11학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4월에, 5월에, 6월에 SAT를 볼 거야 아니면 ACT를 볼 거야 이런 학생들이 많았는데 그게 이제 점점 캔슬되고 나니까 그러면 언제 내가 볼 수 있지? 이러면서 꼭 봐야 되나로 되고 이거 어차피 못 볼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서 이제 무기력해지면서 아예 그 모티베이션이 있었던 아이들도 그게 좀 더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큰 문제가 사실 목표가 사라지는 거네요. 네, 그래서 이제 큰 목표를 가진 아이들은 그래도 이제 그 목표에 따라서 지금 할 수 있는 부분 같은 거를 저희가 잡아주거든요. 그래서 프로젝트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은 오케이 그럼 지금 너의 목표를 위해서는 할 수 있는 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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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있다 이렇게 해서 정해주면은 거기에 모티베이션을 받아서 따라가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렇게 큰 목표가 없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좀 힘들어요. 그렇네요. 사실 원체 자기의 목표가 뚜렷하고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으로 목표가 있는 친구들은 문제가 없지만 그때그때 시험을 목표로 따라왔던 친구들은 시험이 사라져버리니까 뭐 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학교에서도 이제 홈워크를 주고 학교에서도 이제 시험을 하고 그러면은 매주마다 매일마다 할 게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온라인으로 되면서 또 이제 성적도 무의미해졌잖아요. 패스페일로 되면서 내가 이걸 굳이 잘할 필요가 없으니까 또 시간을 덜 투자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의욕을 잇는 거죠. 네, 원장님. 집에서 특히 뭐 엄마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지만 아이들의 목표를 끌어내고 대화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어떻게 대화를 끌어나가야 될까요? 네, 지금 근데 이제 보시면은 다 이제 같이 있는 상황이라서 이제 그것 때문에 좀 악화된 부분들도 있겠지만은 알고 계시네요. 네, 그래서 그거를 기회로 바꾸실 수 있어요. 한 공간과 한 시간, 옛날 같은 경우에는 모두가 바쁜 상황이에요. 학생들도 바쁘고 부모님들도 바빠서. 한자리에 모이기가 쉽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죠. 네, 그래서 대화가 필요한데도 대화를 못하는 상황이 많았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그래서 저희는 항상 푸시하는 게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회예요. 특히 이제 저희 학생들 같은 걸 봤을 때 깊게 생각을 안 하던 학생들이 시간이 주어지니까 깊게 생각하게 되면서 조금 더 이제 좀 그걸 오픈업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 케이스들이 실제 있나요? 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잘, 성적도 잘 나오고 이런 학생들이 이제 딱 하면서 내가 그럼 이걸 왜 이렇게 하나 그러면서 아, 내가 이것 때문에 하는 거구나 이렇게 좀 느끼는 아이들도 있고 굉장히 긍정적인 변화네요. 네,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도 이제 좀 오픈업을 하시고 이제 이렇게 막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런 차원이 아니라 좀 아이를 이렇게 오픈업을 하시면은 학생들도 좀 오픈업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화가 되면서 큰 목표, 큰 그림을 잡아주시면은 그 학생도 그게 몰이베이션이 돼서 충분히 열심히 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얘기 들으니까 학생들 참 기특한 것 같아요. 일단은 처음에 코로나 없이 지냈을 때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따라오다가 지금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니까 내가 이걸 왜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하면 거기서 긍정적인 방향으로만 가면 아, 내가 이걸 함으로써 더 좋은 그 나중에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그 좋은 결론으로 이렇게 그 코칭을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바쁘게 하다 보고 성적 잘 나오고 그러면 이제 학부모님들은 안심을 하시고 아, 우리가 우리 아이가 다 컸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지금 상황을 봤을 때 그게 아니거든요. 아직도 아이들은 어리고 그러니까 가이덴스가 좀 필요해요. 음, 그렇군요. 이렇게 또 같이 있는 시간, 아이들과 대화할 수 있는 것을 위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회로 삼아서 아이들 새로운 목표를 같이 설정해 주는 것이 첫 번째다라고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는요? 이제 여름을 맞이해서 그러면은 이제 정해진 스케줄을 짜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아이들이 계속 디스플린하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에서 목표를 찾았으면은 그 목표에 알맞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 무엇인지 토론을 해보고 거기에서 결과적으로 뭐가 나오면 이제 그걸 또 스케줄처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 오케이. 그럼 이렇게 이렇게 해라. 그러면은 뭐 며칠, 하루, 이틀 학생이 노력은 하긴 할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뭐가 짜여져 있지 않거나 그런 경우 같은 때는 그게 지속적으로 갈 수가 없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학생들도 그렇고 일할 때도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기한이 없으면 그냥 안 하게 되고 기한이 있으면 기한 전이라도 반드시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첫 번째는 목표를 설정하는 거다라면 두 번째는 구체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스케줄링을 해 주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대화가 잘 돼서 이제 모두가 해피한데 그렇게 해서 목표를 짜고 그러면 아이를 믿고 그러면 갈 거고 하는데 1, 2주 지나니까 그게 흐지부지. 흐지부지 되니까 또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도 화가 나고 그걸 못한 아이들도 좀 무기력해지고 이렇게 때문에 맨 처음에 그걸 하시면은 딱 이렇게 스케줄을 잡으셔서 해야 되거든요. 특히 이제 이번 봄방학 때문에 봄 학기 때문에 많이 못 배운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위해서 여름을 활용을 해서 보충을 해 주셔야 이제 가을에도 캐치업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학생들보다 좀 더 앞서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학기에 못 배운 거를 복습을 하고 내년 학기에 배울 거를 예습을 하는 게 좋거든요. 그렇군요. 사실 학생이 좀 나이가 어린 친구들 믿을 이전의 친구들은 조금 좀 늦어져도 사실 학교에서의 진도가 막 버거울 정도로 그렇게 깊이 있는 걸 배운다든지 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믿을 이상 또 하이 같은 경우는 지금 인풋이 많이 없는 상태라서 굉장히 또 불안해하시는 학부모님들도 있을 텐데요. 네. 그러니까 하이 스쿨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름방학만 있었을 때도 그 석 달 안에 두 달 반 안에 아무것도 안 한 학생들은 항상 이제 첫 학기 때 굉장히 어려워하거든요. 차이가 나는군요. 네. 그렇지만 이게 여름방학이 지금 6개월 이렇게 정도 됐으니까. 거의 한 해 반을 지금 방학으로 지내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네. 그래서 캐치업할 부분이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계획을 짜고 준비를 하지 않으면 또 가을 학기가 돌아오면 그때 또 어려워할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원장님께서 또 우리 부모님들과 아이들이 집에서 좀 할 수 있는 그런 그 코어스가 오픈되어 있는 코어스 같은 게 있다라고 하셔서요. 네. 그 부분을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무료로 하는 클라스들이 있어요. 그리고 특히 지금 이 시추에이션 때문에 많은 기관들이 이제 무료로 이렇게 온라인 클럽 들을 수 있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캔 아카데미 같은 경우라든지 이제 콜세라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또 어떤 대학교들은 자기 온라인 수업이나 이런 걸 오픈을 해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사용하시면 충분히 돈을 안 드리고도 아이들과 계획을 짜서 준비를 시켜줄 수가 있죠. 좋네요. 아마 많은 학생들이 또 공부 습관이 또 이렇게 망가진 경우 많이 있을 텐데요. 여름에 말씀해 주신 대로 정해진 스케줄에 맞춰서 보충을 꼭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원래도 여름은 좀 보충하고 또 부족했던 것들 채우고 이런 시기인데 지금은 뭐 더 할 나이 없이 지금 본방학 이후에 친구들이 학교에서 수업을 못 받는 상황이니까요. 이런 것들 활용해서 아이들도 못 들은 수업들 또 채워나가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방법도 있나요? 아 근데 그전에요. 지금 10학년, 11학년들 계신 분들은 특히 이제 테스트 옵셔널이라고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UC 시스템도 지금 내년부터 지금 이번 해부터 테스트 옵셔널로 간다고 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말씀드렸다시피 테스트 옵셔널이라고 해도 테스트 그러면은 테스트 블라인드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학생들이 테스트를 갖고 있으면은 그 학생들이 더 유리한 시추에이션이거든요. 그럼 뭐 반드시 쳐야 되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8월 달에 있으니까 뭐 자꾸 캔슬되니까 언제 볼지 몰라. 그러니까 그때 준비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11학년이면은 그럴 시간이 없거든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대학 입시나 그런 거에 가고 싶은 학교들이나 그런 거를 봤을 때 거기에서도 정보를 얻어서 제대로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테스트 옵셔널이 여러분들 정말 결코 그 말 그대로 옵셔널이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우리 옵셔널이라는 것이 또 가진 자에게는 그게 하나의 또 무기가 될 수 있으니까요. 꼭 기억을 해야겠네요. 마지막 방법 소개해 주실까요? 네. 이거는 이제 셋째는 산책하라는 거거든요. 굉장히 분위기가 확 바뀌네요. 그런데 이게 좀 다르게 보면은 이제 학생들과 이제 시간을 보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들에게도 이 기회가 이게 이 위기가 기회예요. 학생들한테 좀 더 알아가고 좀 더 알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집에 있다 보면은 TV나 보든지 게임하든지 별로 이렇게 좀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부분을 안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게 또 건강으로도 그게 될 수 있고 또 디프레션이나 이런 쪽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같이 시간을 내셔서 네이버를 산책한다든지 가서 좀 햇빛을 받아서 좀 바이러민 D 보충을 한다든지 맞아요. 애들이 점점 허해지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자녀들도 부모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 시기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도 자녀들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또 이렇게 막상 안 하다가 하려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네. 그게 참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안 하다가 하는 거. 가족이니까 더 어려워요. 네. 그렇지만 이게 딱 이런 시추에이션, 이제 리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제 너무나 모든 사람들이 다 바쁘니까 그거를 이제 이유로 이렇게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부모님들과 학생들이 클로스 되지고 특히 이제 이세 같은 경우 부모님들이 여기 이민 오시고 그러면서 이제 이세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벽이 좀 있거든요. 그거를 좀 깰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군요.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아마 그 아내 되시는 분들이 이렇게 눈치를 두실 것 같아요. 차에 좀 데리고 나가 좀 이렇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같이 나가면 더 좋죠. 다 같이 나가서 배드민턴도 칠 수 있고 공이라도 한 번 아니면 자전거라도 뭐 도구 없어도 그냥 같이 말씀하신 대로 산책을 하면 사실 큰, 크게 아이들이 거기서 좀 분위기를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음도 좀 평안함을 찾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세 번째는 바로 산책하기였습니다. 가족과의 시간 그만큼 우리 자라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새로운 목표를 자녀와 함께 정하는 것 그리고 여름에 정해진 스케줄에 맞춰서 배움을 지속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그리고 또 자녀와 함께 산책하는 것까지 아이들, 무기력해진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해도 돌볼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 주셨는데요. 결과로 말해주는 버클리 아카데미 실제 많은 학생들이 10주 여름방학 인텐시브 콜스를 들은 다음에 SAT가 300에서 400점, ACT는 4점에서 5점까지 향상이 된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지 마시고 상담을 받으시면 되고요. 많이들 찾으시는 프로그램이죠. 대입 원서 지도 패키지인데요. 게이트웨이 등록, 그리고 여름 특강 SAT, ACT, 과목별 예습반, 미들 엘레멘트리 스쿨 캠프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름 학기 10% 할인 아까도 소개해드렸지만 우리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9일까지니까요. 꼭 그 전에 등록하셔서 그 이후에 등록도 가능하지만 할인이 없으니까요. 할인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웹사이트 주소 안내해드릴게요. www.berkeleyberkeley.com으로 또 가시면 또 세미나 정보 여러분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전화번호 972-515-0330 972-515-0330으로 전화주시면 됩니다. 원장님 오늘도 들으면서 들으면 사실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그래도 교육에 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학부모님들 위해서 한마디 해주시죠. 네, 지금 이 사태 때문에 많은 분들, 학생들 특히 많이 지쳐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위기를 또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찬스가 충분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활용하시고 또 이제 저희한테도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그러면 저희가 무료로 상담을 해드리니까 요즘 그걸로 굉장히 바쁘거든요. 그래요? 웨바나를 하려 또 이제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특히 많아요. 특히 이제 11학년, 10학년 어떻게 해야 되나?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불안하신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성심성의껏 도우고 있으니까 그걸 컨설테이션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아마 방송을 들으시면서 질문 주신 것 같은데요. 9317님, 온라인으로 수업하나요? 라고 물어보셨네요. 네, 지금 이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전부 다 모든 수업이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안전해질 때까지 온라인은 계속 있을 거고 안전해진 후에도 온라인은 계속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안전해지고 나면 인퍼슨도 있으니까 그때 이제 바꾸셔도 됐고요. 네, 오늘 결과로 말하는 버클리 아카데미 제임스 서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오늘도 유익한 정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변화가 워낙 많으니까요. 또 계속해서 업데이트되는 교육계 정보들 저희 DKN 라디오를 통해서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결과로 말하는 버클리 아카데미 제임스 서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